둘리동물병원 안내를 원하시면 어? 뭐? 병원? 병원 간다고? 고고 저런 거고 병원 고고 야 나 안가 당장 날 내려줘 내려줘 어떡해 어떡해 왜 쭈욱? 만약에 점심시간이 지나면 정연아 그건 정말로 제발 잠깐만 봐주세요 해야죠 오래 걸려서 왔어요 초롱아 나중에 어디요 한시간 걸려서 왔어요 제발 선생님이 점심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선생님이 점심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긴장돼 어떡해 너무 무서워 병원을 왜 가는 거야 난 드라이브 하는 줄 알고 신나서 쫓아나왔는데 이게 무슨 걔 황당한 상황이냐 나 미치겄네 나 미치겄어 나 건강한데 야 나 건강해 내 혓바닥 좀 봐 완전 빨간색이다 어때? 그치? 대답해 대답해 나 완전 폭삭 눌봤어 병원 갔다 오면 기가 딱 빨려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오레오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좋겠다 초롱아 나 얼짱 각도는 이 각도인가 보다 좀 살짝 밑으로 가는 각도 얼짱 각도 뭐래 얼짱이고 나발이고 힘들어 죽겠다 야 집에나가자 맞아요 어제 먹었어요 아이고 죽겠다 초롱이 살려 초롱이 살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가면 오리오프 줄 거지 안녕!